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PETER 매콤달콤하고 있어요 띠 legs 한입 먹어볼까요? 한입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맛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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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는 중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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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의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치즈볼 치즈볼 아, 너무 맛있어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호박 뼈가 뼈가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뼈가 뼈가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징어 주꾸미 팽이버섯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달콤한 맛 초콜릿 달콤한 맛 감사합니다.